여기 멘타입고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호테넣기 한 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내 거 가져오면 여기 파티하게 묶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다 레몬 짜서 드시고 튀기만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응 여기 갓 타입고 맛있게 권한다는 사이즈가 이거 뭐냐 이게 실사야 이야 이렇게 대박이다 저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기 있는 이유가 이외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멘토 여기 멘토 선을 그리고 천에 물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명란 음 진짜 맛있어 명란 맛이 더하더라 오 이거 맛있다 한적 자른 거 있어 난 이거 이거 이 안이 해보네 음 짱맛있어 25,000원 비싼 거 같지만 이렇게 연어 세며돈 새우 이게 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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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동붙다 맛있어 맛있어 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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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홍지 한식 fox 다른 면 안 해? 다른 면 안 해. 더 잘 안 할 수 있을까 그 색다들이 한 주에 남긴 해 소중한 내 뱀서를 한 주에 한 주에 남긴 해 한 주에 한 주에 오면 남긴. 몸ını 한 주에 두 가지 뱀섬 iji 다르기 youtube 덕수 김을 원래는 김에다가 하는 요리가 있어 올리는 뭐지?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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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좋지만 이렇게 딱 하면 김기도 맛있어요 음 이상하게 이거 봐 게시파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부터 고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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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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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